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 보지 않는 분들 평생 고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백스윙할 때 컨벤션으로 이만큼 가는데 너는 이거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들게 하면 백스윙이 완전히 작아주잖아. 그러면 임팩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알려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명 스트라이킹 판도라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정말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드리는 건 처음이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길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어깨 판도라에 대해서 보셨어요? 와 나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본 상태에서 그냥 쳤네. 다 밑으로 박을 수밖에 없었고 아웃 인궤도였네. 이거를 먼저 바꾼다고만 알려줬으면 이게 동작이 아니고 그냥 바꾸는 당연한 동작을 알려줬으면 진짜 쉬웠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는 이미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치려면 애시당주 그냥 이렇게 위로 칠 자세를 만들어 놓읍시다. 선수들은 이거 갖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번쩍 들었다가 돌려가지고 들어와야 되지만 우린 요정도만 해서 그냥 팍 때립시다.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아 그러면 우리 거리는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판도라가 바로 스트라이킹 판도라입니다. 아 이거 좀 구호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따라 하십시오. 젖혀 돌려 때려 젖혀 돌려 때려 자 8번 아인이에요. 젖혀 하면 이 상태에서 오른손목을 완전히 젖힙니다. 이때 젖혔을 때는 클럽페이스가 서 있기 때문에 클럽페이스가 스퀘어가 돼 있는 모습으로 젖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는데요. 이것도 제가 레슨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판도라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완전히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리 이거를 하면 무조건 20m 늡니다. 제가 거리 늘려드리는 가장 비법이 이거예요. 여기에서 무조건 오른손 젖히세요. 이때 완전히 젖혀서 아아 더 이상 못 가겠어. 아아 이게 풀스윙이에요. 제가 전에 풀스윙 개념 딱 해서 이게 풀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몰스윙 풀스윙, 미들스윙 풀스윙, 빅스윙 풀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젖혀라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이 상태에서 젖혀 딱 하잖아요. 지금 오기루 한다고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오기루인데 젖혀를 안 하니까 맨날 이렇게 빠져 막 이렇게 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젖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팔꿈치가 배에 딱 붙어요. 이 상태에서 젖혀 하면 딱 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지대로 그냥 몸을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쳐봅니다. 옥스윙은 공 오른쪽이죠. 젖혀 그리고 돌려 때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뭐 때리라고 하더니 몸도 다 도는구만. 이건 이제 본능적인 컴비네이션이고요. 이번에는 손만 돌려 봅니다. 자, 젖혀 돌려 때려 이렇게 갔죠? 자, 갑니다. 젖혀 돌려 때려. 이번에는 몸의 움직임을 좀 제어를 했어요. 그런데 스윙 크지도 않은데 어때요? 팔번화연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리를 못 내는 이유는 이병옥의 풀스윙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른손이 아! 할 때까지 걸리지 않으면 이 스윙은 절대로 절대로 멀리 날릴 수 없어요. 단언컨대 절대로 멀리 날릴 수 없어요. 딱 걸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풀스윙이에요. 그러면 저쪽 돌려. 돌려는 여러분들 유연성만큼 돌리면 돼요. 칠 때는 왼손으로 끌어도 되지만 왼손을 약간 밀어주는 역할을 했죠? 오른손으로 팍 때리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에 있죠? 저쪽 돌려 때려. 이런 식으로 때린 거예요. 자, 또 한 번 그림 나오는 거 보세요. 저쪽 돌려 때려. 저쪽 돌려 때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몸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때린 거예요. 그럼 언제 때려야 되느냐? 샹크 난다는 분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공이 있을 때는 체중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저쪽 돌려 바로 때려 버려야지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뭐 체중 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릴리스가 돼야 될 때 못 되니까 안쪽에 넥이 먼저 들어와서 샹크가 나고 타핑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쪽 돌려 때려는 앞 첫 글자로 저는 보통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발음을 하면서 저쪽 돌려 때려 저쪽 돌려 때려 그런데 이 부분이 되잖아요. 저쪽 돌려 때려 이 동작은 굉장히 어려워요. 구분 동작이라 성격 급한 분들은 못 기다리거든요. 저쪽 돌려 때려 이 동작이 꽤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런데 그냥 힘들어도 저쪽 돌려 때려 저쪽 돌려 때려 를 해요. 그러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저쪽 돌려 때려 를 바꾸는 거예요. 자, 사이드 블루 할 때 우리 옆에 보는 건 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스트라이킹 판도라 하고 있습니다. 저쪽 돌려 여기에서 팍 뒤로 젖히는 느낌이어야 돼요. 보통 저쪽 돌려 이렇게 위로 코킹 비슷하게 올리는데 컨벤셔널 스윙 때는 그렇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끌려 올라가니까 이거는 뒤로 팍 젖히는 거예요. 팍 그래서 저쪽 저쪽으로 붙는다고 했죠. 여기에서 스몰 스윙은 저쪽으로 붙는다고 했죠. 빅스윙은 저쪽으로 붙는다고 했죠. 스윙이 작은 사람들은 여기서 붙고 조금 큰 사람들은 이쯤에서 붙고 완전 큰 사람들은 옆구리까지 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윙 형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그냥 저쪽으로 붙는다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붙는다고 했죠. 저쪽으로 붙는다고 했죠. 근데 이게 걸리지 않으면 절대로 스트라이킹을 하면 아니됩니다. 그래서 이쪽 왔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저쪽 때려 저는 거의 오른손이 역할을 한 거예요. 저쪽 때려 그럼 이제 드라이버로 가봅니다. 이 드라이버는 제가 곧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저쪽 때려 그래서 보고 저쪽 때려 때려 쭉 손목만 때린 거예요. 저쪽 때려 보세요. 스윙 크기 한번 보세요. 저쪽 때려 저쪽 때려 크지도 않죠? 다시 보세요. 더 작게 저쪽 때려 이번엔 약간 탑핑 났습니다. 저쪽 때려 저쪽 때려 다시 보면 저쪽 때려 다시 보고 저쪽 때려 저쪽 때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린 게 이렇게 살살 쳐도 멀리 가잖아요. 그게 바로 저쪽 때려 저쪽 때려 저쪽 때려 이렇게 쳤을 때가 200위에요. 그런데 물론 손목 유연성에 따라서 저보다 덜 꺾이는 분들도 많아요. 요쯤으로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스트레칭도 편하게 되니까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스윙이 됐을 때 나는 스몰 스윙이 하라 미들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쪽 때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는 타격 지점에서 이렇게 치니까 약간 왼쪽으로 가는구나. 뭐 거리는 240에 좋은데 250 사이 좋은데 아 밀어 쳐야 되겠구나. 저쳐 때려 그거예요. 오른쪽에서 다 끝나요. 아 좋아. 옥스윙이니까 우측으로 때려 봅시다. 저쳐 때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번엔 밀었는데도 더 도네. 그런데 스윙이 일단 커졌으니까 손목 힘이 엄청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에 비해서도 거리도 많이 낼 수 있고 저쳐 때려 그런데 이게 몸으로 끌고 가고 그게 아니에요. 스윙 자체가 커지면 전체적인 몸이 컨비네이션을 이루면서 돌아요. 자 그럼 다시 저쳐 때려 자 이번에 조금 더 들어가 봤어요. 스윙을 그러면 저쳐 때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니까 뭐 한 2, 6, 3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스윙 크면 얼마나 큽니까? 아저씨가 뭔지 아시겠죠? 스트라이킹은 저쳐 하는데 대충 저쳐 하시는데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나올 거예요. 그럼 205% 털기 하라고 그랬는데 들어 털어 들어 저쳐 털어 이거 하는데 저쳐 때려는 웬만하면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예측된 결과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쳐 털어는 그때 뭔가 긴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막 뭔가 그 프레셔가 워낙 강하다면 뭔가 튀는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아예 딱 지지를 걸잖아요. 그 상태로 갔다 갈기기 때문에 뭐 조금 짧은 홀 좁고 막 짧아 근데 정확하게 쳐야 되겠어. 그러면서 저쳐 때려 요정도로도 충분히 뭐 200m 210m 정도를 플레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지금 스윙 보세요. 뭘 했나 하고 저쳐 때려 이거 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에요. 제가 뭐라고 무슨 여기 엔진 달린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스트라이킹 판도라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곧 있으면 그 드라이버 시리즈를 시작을 해요.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에 이 젖혀 돌려 때려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도라로 뽑아낸 거예요. 그때 다시 한 번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해서 연습 꼭 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어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옥스윙은 이걸 왜 드렸냐면 잘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까지 하고 내려와서 젖혀서 때리려 하더라. 이거 아니에요. 컨벤셔널 스윙이 안 되니까 어깨를 이거 해가지고 돌리는 걸 못하니까 이렇게만 치게 할 건데 이러면 스윙이 작은데 거리 어떻게 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게 저처예요. 이해하셨죠? 또 오해해가지고 혼자 해석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겁나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소스를 주셔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거 저 도와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자 이병호 골프학교의 오기루였습니다. 초육대 sodom 들면 좌우